위너입니다. 위너. 위너가 입장을 합니다. 어렵네. 어렵다 일단. 어렵겠다. 위너와 함께할 노래는 2019년 10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3집의 수록곡. 베이버입니다. 베이버. 베이버 베이버. 다 같이. 위너는 베이버. 동현은 코 큰 옷 좀 뺏어 입어. 으취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베이버 베이버. 진짜 좋아. 베이버 베이버. 진짜 좋아. 이제 들려. Just call me the. Just call me the. 다 불러 모아. 이러이러 내가. 스타일링 요리사. 모두가 놀라. 지나가던 게 더. Such a good your style. 베이버 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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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버 베이버 베이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회의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보세요 잠깐 좀 착하게 했어요 자 한 분 한 번 이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훈 씨부터 갑니다 문세훈 파스반 5번 자 불러봅니다 같이 놀아보자기 귀 라고 했는데 구야 구 비지 마라 가재구 잊지 마라 보자구 귀 라고 해서 귀 구룩이나요 구룩에서? 구야 근데 구 자 동영 갑니다 네 저 처음에 뭐 백 하더라고요 또요? 근데 이 꽥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실 문에 뭐 찡긴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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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 이거 아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 꽥 집에서 나왔고요 이거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 보자 끼를 부려 보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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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걸 받아요 야 끼를 부려 보자 있어 잊지 마라 보자 끼를 부려 보자 우리 잊지 마라 보자 옷에 입어보자 끼부려 보자 자 자 자 동협심 빈대 채워드려 동협심 빈대 동협심 빈대 자 순서대로 갈게요 자 반반 갑니다 반반 자 오픈 반반 나랭 어 많이 적었네요 나 괜찮아 같이 놀아 보자 근데 같이 말아 보자라고 했거든요 말아 보자 뭔 말이에요 잊지 마라 보자 말아 보자가 두 번 나옵니까? 어? 말아 보자 두 번 나와 어? 예 맞아요 한해 갑니다 한해 두 번 저도 같이 놀아 보자인데 약간 구는 아니고 발음이 깨 그래 그래 그렇지 같이 놀아 보자 깨 빼 같이 놀아 보자 빼 잊지 마라 보자 빼 잊지 마라 보자 어? 아까 문 닫는 소리 같이 놀아 보자기 같이 놀아 보자 깨 빼 같이 놀아 보자 깨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쿤 먼저 갑니다 코쿤 바스반 오픈 이제 자 불러볼게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같이 놀아 보자 잊지 마라 보자 걔를 부려 보자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Lloyd Lloyd Lloyd,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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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조가 중요하게 하이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오케이, 옆에 상황이 어때요? 넉살이 괜찮아요? 자신감만큼은 뭐 대단한 친구예요 가자, 자신감으로! 오픈! 레츠고! 아, 너무 가세요! 기세야, 기세! 기자로 밀어붙이자고! 글씨가 못 채웠네? 이 정도 글씨에 이러면 기세를 내보내기 힘든데? 같이 놀아보자! 갑니다 놀아보자고 했는데 대답이 안 왔는데 놀아보자 본인이 놀란 거예요? 어,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어가 있었어요 한 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놀토에 감사하다는 걸 정말 정이 많고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 번도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면 하는데 한 서너 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 거거든? 아까 오프닝에서 춤춘 거로 칼이는 다 했어 너네 맞아, 너네 맞아 그럼! 칼 거 다 한 거예요, 평생 할 거 다 한 거예요 1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씨도 약간 오늘만큼 노리고 있는 거 같아요 동현이 형 적어 꽤 많이 적었어요 꽥 맞으면 오빠야 대박이지 맞으면 대박이지 근데 누나 할 거 같아 그치? 맛있었어 1등 억지로 가장 영광스러운데 1등을 공개합니다 1등 오픈! 맞으면 진짜 나래와 한해가 좋았어 와 사진을 보면 꼬리칸이 해냅니다 대박 근데 누나 할 거 같아 사진을 보면 꼬리칸이 해냅니다 대박 꼬리칸 빨리 적으세요 5 4 4 2 1 됐어 못 적었어 아 타임 뭐라고 적었는데? 로보 아니었어요? 로보가 뭐라 로보 아니었어요? 로보 로보 파이팅, 파이팅! 꼬리칸이 해냅니다. 이런 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릴게요. 글자 수, 오픈. 많이 짧아요. 우리 신돈 씨가 좋아하는 7글자 딱딱 떨어집니다. 곡정보 들어갈게요, 곡정보. 파티를 앞둔 파티광의 다짐을 하는 거. 파티광의 다짐이래. 파티광이라면 또. 이래서 우리 나래양이 1등을 차지했군요. 어쩐지.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부분 가사. 붐씨 암스는 잉글리쉬는 없죠? 무조건 있어. 무조건 없어. 맞았으면 날클하겠지. 한해부터 오픈합니다. 한해 오픈. 앞에 가사가 페이데이가 다가오면 보여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같이 놀아보자 개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게. 무지개. 개롭구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지개. 너무 일리 있다. 라인이에요, 라인. 같이 놀아보자. 전에 분명 무슨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래의 파스도 오픈합니다. 지금 한해 거랑 제 거랑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다 똑같아. 있지고 형은 짓지마라고. 아니야, 있지도 있어. 맞아, 있지가 세 번째인데. 지금은 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다들 유출하는 거니까 골드천, 다드천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백인지 깨인지 뭐 하나 들었잖아요. 체크해야 돼. 그게 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일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둘 다 체크? 둘 다 체크. 해봅니다. 저는 약간 이게 뭐 조금 그렇긴 한데 말이. 약간 개같이 놀아보자 약간 이런. 개같이 놀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앞에 무지개하고 합쳐서 그런. 무지개가 오고. 개같이 놀아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개, 새, 애 이런 식으로. 개, 새, 애 이런 식으로. 개, 새, 애 이런 식으로. 개. 하필이니까. 파티 광이라면 모를 수 있지. 하필이면 개색으로. 예를 들면 마지막 줄. 마지막 줄도 약간. 객, 객이 말려는 느낌. 객. 객이 말려는 느낌. 객. 객을 부려보자. 객. 아 역시. 말이 되잖아. 말이 되지. 우와. 개. 객. 개기를 부려. 대박이다. 객. 우와. 진짜 똑똑한가 봐. 진짜 똑똑한가 봐. 맞죠? 맞죠? 똑똑한. 아, 그러니까 저기가 개, 개기다? 그러니까 개처럼 들리는 말이 되는 거 바꾸려면 객기면 객기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대선아주씨가 해 주네. 네, 해 줘요. 자, 이제 갑니다. 갑니다. 다시. 특히. 으취. 네, 감상한다고. 개같은데? 객, 객은 맞는 거죠? 어디에? 마지막 출음 객기를 부려보자. 객끼를 부려보자. 정말 지금 느꼈어요. 동현이 형이 똑똑한 게 맞아요. 김은동현이 똑똑한 게 맞다. 객기가 맞아. 살짝 얻어 걸린 느낌도 살짝 있는데. 객기가 맞다. 그런데 개같이 놀아보자고 애같이는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너가 저 개같이 놀아갔지. 저거는 표현이 안 될 거야, 아마. 그치? 다시 듣기 썼는데 크게 좀 영양가가 없어요. 아, 나 세 번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믿지 말아보자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 뭐든 붙여봐야 돼, 지금. 믿지 말아보자. 한 해 지금 느낌 왔대.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거 아니야? 김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요? 진정해 먹고 와요. 이번에는 좀 괜찮아요. 밤새 노는 거니까. 깨있지 말아보자. 깨있지 말아보자. 깨있지 말아보자. 깨있지 말아보자. 받아보지 하지 않아? 좋아요. 깨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깨있어야 되잖아. 깨있어야 되잖아. 깨있어야지. 깨있어야 되구나. 에이. 저기 근데 나라 형은 깨있은 적이 없었잖아요. 완전 깨있을 데가 없죠. 깨있어 기억만 안 날 뻔이지. 아니면 술 깨있지 말아보자. 술 깨있지 말아보자. 술 깨어있지 말아보자. 깨있지 말아보자 이런 거. 계속 좀 취한 상태. 취한 상태 있죠. 술 깨지 말고 오늘 한번 진탕 놀아보자. 이런 느낌. 진탕 놀아보자. 진탕 놀아보자. 진탕 놀아보자. 오늘 진탕 놀아보자. 진탕 놀아보자. 술 깨지 말고. 진탕. 진탕 놀아보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적어주시고 한번 채우고 1차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보자는 뭐야? 또 뭐 잊지 말아보자 뭐 있지? 야 근데 루틴이 정확한 게 우리 김동현 군은 하나 던지고 이제 계속 쉬네요. 응. 오늘 짓을 너무 많이 썼는데. 어 에너지를. 간식 때 뱉혔습니다. 예 주무세요. 아 근데 간식이 맛있어요. 나 그냥 좀. 일단 애같이. 제일 잊지 말아보자. 예 어. 캐묻지 말아보자. 캐묻지 말아보자. 캐묻지? 모르는 사람한테 캐묻지 말아보자. 그냥 놀는데 꼬치꼬치 그냥 놀아. 그냥 놀아. 뭘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어. 개. 나래야 불러주세요. 애같이 놀아보자. 개 묻지 말아보자. 애 잊지 말아보자. 개끼를 부려보자.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결과. 포효. 벌써 담을 준비하네요. 포효. 오른쪽 머리카락에 담아야지 예쁘. 네. 오픈.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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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담았어. 하나. 하나 담았어. 하나. 합친다 생각. 여러분께 6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빠라빠라보는 게 뭐야? 떴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여운 빠라빠라붐이 떴습니다. 이 빠라빠라붐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없습니까? 에이, 왜 그래요. 빠라빠라빠봤빠빠빔. 빠라빠 interfering. 바라빠라빠빼. 빠라바부하고. 오늘의 이벤트. 바라빠라붐이에요. 붐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무대를 펼칩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자켓을 풀어 제끼는데요. 이 자켓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두 글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수 제작한 자켓 안쪽에 이렇게. 한 글자씩인가 봐. 한 글자씩. 양 옆이구나. 보니까 힌트도 다 네가 짜는 거지. 수준 자체가 다 지가 하고 싶어서.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따로도 가능합니다. 따로도 가능해요. 수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죠? 서운해하네. 좀 리허설까지 하네. 왜 서운해해. 뒷문제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오늘 좀 일찍 나왔거든요. 리허설 준비했나봐. 나는 그냥 관련 없이 보고 싶고. 세이브가 돼 있습니다. 나는 애가치의 그 앞 글자가. 애가치가.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좀 어설퍼서. 근데 이제 위너인데. 좀 약간 약하지 않을까. 1, 8 아니면 8, 15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8은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1, 8 볼까? 1, 8. 1, 8. 초성 1, 8이야. 일단 초성 먼저 갈게요. 오케이. 이번 라운드 틀리면 빠라빠라 써요. 그래 빠라빠라. 그다음 빠라빠라야. 원하는 게 지금 앞에 썼던 게? 원했던 게. 이훈이랑 큐. 과연 나올지. 1, 8 초성. 오픈. 어? 개같이 맞나 보다. 개같이 맞나 보다. 개같이 맞네. 개같이 맞네. 기억이 나왔습니다. 둘 다. 개개라고? 개 묻지 말라고? 개 묻지 말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났네. 야 이거 들어오는 성과 없을 것 같은데. 아 초성이 뜨고 더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으쥐야. 개같이 놀아보자 개. 잊지 말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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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세 번째가. 뭐야? 어? 뭐야? 탱거 뭐야? 왜 기도, 갑자기 기도해요? 잊지 타임이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발음이. 발음이? 잊지야 잊지. 잊지랑 잊지. 잊지랑 잊지. 잊지랑 잊지. 개이침 알아보자. 개이침. 개이침 알아보자. 개이침. 개이침 알아보자. 개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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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콜라보. 개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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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맞아요, 박수가 안 맞아 서로. 이게 이거 쳐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세윤이 형이 아까 б이치라고 썼잖아. 나도 치 발음이 들리더라고. 개이치. 개이치. 개이치 말아보자, 그래. 개이치 말아보자, 그래. 개이치 말아보자. 아니, 그대 말아 deve 해야지. 그럼 밑에는 있지는 마자. 한혜와 탱구의 콜라보. 세 번째 줄 앞글자. 세 번째 줄 앞글자 들은 분은 없어요? 진짜 다 왔어. 셋째 줄. 셋째 줄. 근데 말이 되는데. 깽판 치지 말아보자. 깽판 치지 말아보자. 깽판 치지 말아보자. 제일 중요하거든. 깽판 치지 말아보자. 일단은 안 나온 거 같으니까 보냅니다. 코쿤을 보냅니다. 근데 해님 양. 발사될 때 뒤에서 좀 잡아줘야 돼. 코쿤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말라가니까 잡아줘야 되는데. 어쩌면 의자에 벨트 해야 돼 벨트. 아 뭘까 게이츠가. 게이츠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약간 예쁜데 저 앞에가. 세 글자 세 글자 저기. 개개개. 약간 예뻐요 지금. 이대로 가요 카이 느낌은 이대로. 모양이 예쁘긴 한데. 딱 떨어져요. 그래 가보자 그럼. 쟤가 감이 좋아. 딱 완벽해. 쟤가 감이 괜찮아.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요. 굴러주세요. 개 같이 놀아보자. 개 잊지 말아보자. 개 잊지 말아보자. 개 잊지 말아보자. 개 끼를 부려보자. 오. 담백하다.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결과는? 지금 상황이 예쁘다. 뒤쪽이 지금 안정장치 돼 있고요. 결과. 이게 굉장히 세졌습니다. 잡아줘. 결과. 보여. 5분 넘어가요. 보여주세요. 결과는? 맞나 봐? 어? 결과야. 맞아. 5분. 맞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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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대박!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